여기가 우리 아지트야. 깨져버린 우리 둘째. 한번 봐. 네가 우리 동주에 어떻게 대우게 됐는지. 거기서 내리면 어떡해, 어? 끝까지 따라가야지. 아, 왜? 그런 말 들으면 심쿵하잖아, 솔직히 응? 무슨 입장에서 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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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정말 좋아할 수 있어. 미쳤냐? 전 뭘 좋아해요. 미스터 내 스타일 아니야, 딱 봐도. 한 번만까지. 도마하는 게 있어요. 내가 보고 싶은 말도 안 돼. 다 맞았어요, 확실히. 다 맞았어요, 확실히. 손가분도 미리미리 붙걸라. 나한테 전화번호를. 이 물건을. 전화번호를. 반갑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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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다.